안녕하세요. 무선문 아시라프입니다. 지금 루비콘인데요. 제가 위쪽에 올려놨거나 앞쪽에 올려놨는데 멋이 없었는데 여기 딱 두 개 하니까 실차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하기 좋겠습니다. 두 개 딱 여기다 해놓고 뒷쪽이 빨간색도 나중에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라쿠라쿠 침낭 제가 이름 붙였어요. 라쿠라쿠 침낭은 아닌데요. 침낭을 이쁘게 하는 것까지 보니까 진짜 실차 같습니다.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바닥 예뻐요. 차 이름은 SCX102입니다. 조향 그리고 하나 둘 뒷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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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요. 앞다리와 뒷다리 쓰면요. 뒷다리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앞다리 다시 보고요. 방송 동영상 찍은 거 도움 주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비트코인의 대가 농담에 죄송합니다. 우와 진짜 차 같다. 앞에 보니까 여러분들 대박이다 이거. 여러분들 대박이다 대박. 자 갑니다. 자 오고. 자 다시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밟고. 밟아주세요. 살짝 밟을 때 이렇게. 자 하나. 안에 사람이 안 타고 있네. 여러분 꼭 귀신차 같아요. 사람은 없지. 라쿠라울링은 잘 되지. 그래요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SCX2는요. 정말 잘 돼요. 죄송합니다. 저것도 있잖아요. 그 거시기. 그 뭐냐. 그 TRS4도 있지만 정말 잘 가요. 우리 저거 차도. 우리 그 그 액시얼 차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건방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건방지게 했어요. 사실 여기서 한 번에 가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항상 두 번 갔는데. 예. 제가 한 번에 가려고 했더니 제가 건방 떨어졌어요. 건방 뜬 제 값입니다. 자 후진하고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올라가는 곳에. 올라가는 곳에. 자. 올라가고. 자 올라가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왔습니다. 오케이. 오오. 그리고 자. 뒤로 했는데. 뒤가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뒤로 후진할 때가 있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지옥. 타이어 지옥. 자. 타이어 지옥. 오우. 타이어 지옥. 저 안에 지금 굉장히 밝으니까요. 저 안에서 굉장히 밝은 빛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번에 못 간다고 했죠. 두 번.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안 되면 세 번. 네 번. 네 번 안 되면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그렇죠. 한 번 두 번 안 되면 다섯 번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는. 인생은. 한 두 번 쓰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RC카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 거를요. 그렇죠.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힘. 자.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안 되고. 꺾어줘야 돼요. 꺾어줘야지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 무릎 꿇고 하는 자세. 저 자세. 공부를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벌써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아실처럼 했잖아요. 예. 끝났어요. 지금요. 근데. 방향이. 방향이. 방향이 저는 RC가 더 좋아서. 어렸을 때 꿈이라 가지고. 어차피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약간 뭐랄까. 약간 저주는 척 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한 번 더 앞으로 갑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두 번. 두 번 연탁으로. 두 번 갑니다. 자. 내려가자마자. 올라오고.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걸리는데. 원래 걸려야 되는데. 희한하네. 아슬아슬하게 피하네. 아슬아슬하게. 여기. 배가 딱 걸려 가지고. 못 움직여야 되는데. 어. TRX4는 여기 좀 살짝 걸렸거든. 사실. 예. TRX4를 까는 게 아니라. TRX4를 살짝 걸렸는데. 지성공 높다는 뜻인가. 아니면은. 바디가 가볍을 정도 모르겠지만. 잘 되네요. 여기 여기.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그냥 너만 갔죠. 요거 요거. 힘듭니다. 요거 요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보이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와. 과연. 짜자잔. 짜자잔. 짜잔. 오 좋아요. 저 앞에 에리드 한 게 더 멋있어.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앞에서. 이건 앞에서 봐야 돼요. 이야. 짜자자잔. 저 뒤쪽 다리. 뒤쪽 다리. 뒤쪽 다리. 자. 두 invasive 내역은. 여기 알겠다. 여기 저기 여기 알지 여러분들. 티 성장의 딸til에 연